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. 아멘